원칙과 상식은 탈당했습니다. 민주비명계라고 하는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지대 세력화가 금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제3지대는 지금 약하게니까 언더독은 늘 그렇듯이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누구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죠. 지금 전부 서로 문이 다 열려있다고 서로 오라고 난리인데 애초에 문짝이 없어요. 그런데는 문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슬라이딩 노하우 아니야? 다들 문이 없어. 저국점에 있는 그런 거 아니야? 발 같은 거? 스르륵 하고 들어가는 거?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렴이에요. 수렴. 이 세 분만 결국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그 기자회견마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기사에 있었던 윤영찬 의원의 이탈로 인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맥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원칙과 상식이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지난 11월에 이렇게 출범을 했거든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룹이. 이재명 체제의 반기를 계속 들면서 이재명 대표는 사퇴를 하고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통합 비상대책위. 잠깐만요.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비대위면 비대위지. 왜 통합이라 했을까? 보면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당 내에서 비상대책위를 꾸리잖아요. 그런데 당 밖에서 같이 꾸리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겠어요. 그 외에 지금 이재명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시 다 모여서 이 쪽수에서 친명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셈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요구해봤자 꿈쩍도 안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단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둔 건데 이러한 집단탈당이 집단이라고 부르기에는 세분이어서 이게 약간 조금의 한 명 쪼그라든 거긴 하지만 네 명 중 한 명이니 나가기 직전에 찬물을 촥 불어서 그러니까요. 이래서 제일 애매할 것 같은 사람 먼저 내보내고 따라 나가야 돼요. 강하기 전에 먼저 발로 차야 돼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 실제로 공수훈련 받을 때 강화 때 마지막 안 내리려고 하면 비행기는 계속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 늦게 뛰어내려버리면 이탈 지점까지 여기 착륙 지점까지 오는데 어렵잖아요. 발로 차버립니다.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애가 앞에 있을까봐 1번으로 뛰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준석과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한번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 가칭이죠. 이준석과 연대의 가능성에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선은 그어요. 그래도 덮어놓고 받기는 힘든 사람인가 봐 이준석은. 이준석 위원장이 계속 보수 정당을 하겠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너 그동안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이제 가치 중심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털어놓고 이야기해보겠다라고 여기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지대 현재 키맨으로 꼽히는 사람 누군가요? 이낙연? 네. 그렇죠. 이낙연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금태섭 새로운 선택의 공동대표인 그리고 양향자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에 금태섭 양향자는 맥이 많이 빠졌어요. 이준석도 지금 보도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현재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더구만요. 당원들 몇만 모았다 계속 얘기나 하는데 왜 안 나오죠? 이제는 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겠어요? 한두근 위원장 때문에 아니야? 아 그게 쎄서? 그게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쎄니까. 다른 뉴스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한두근 위원장. 맞습니다. algunos 여전히 저희 지금ента 한번 보고싶